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 영상이 칼 연마 가이드 영상 중간 지점이네요 지금까지 쭉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 29편은 칼 연마를 시작하는 초심자분들께서 하루에 한 편씩 시청해 주셨을 때 한 달 과정으로 칼 연마 입문 과정을 끝내실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초심자 과정이 모두 끝나면 초급, 중급, 상급의 짧은 시리즈로 다양하게 나눠진 칼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방향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칼 연마 가이드 영상 15편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숫돌즙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숫돌즙이라는 것은 연마할 때 발생되는 숫돌 입자에 농축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입자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오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내해 드리는 영상이에요 돌즙을 다루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건 숫돌 브랜드마다 차이 그리고 제품마다의 차이로 같은 입도에서도 숫돌 발생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숫돌을 조금 더 그 성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게 됐네요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돌즙 만들기 두 번째로 돌즙 버리기 세 번째로 돌즙 가두기 이렇게 세 가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돌즙 만들기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 하나로 연마로 돌즙 만들기에요 연마로 인해 발생되는 돌즙을 스트로크 조절을 통해 숫돌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숫돌 전체를 사용하면서 숫돌 상단 또는 하단으로 숫돌 반만 사용해 돌즙을 중앙에 모으면서 연속으로 연마하는 방법이에요 나이프 리페어의 칼 수리 연마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 방법으로 제가 숫돌을 사용하는 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단으로 인해 숫돌을 사용하면 숫돌 과정도 숫돌을 사용할 것일까요? 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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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돌즙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돌즙의 생성 정도는 숫돌의 연질 그리고 경질의 차이 그리고 칼 강제의 차이로 발생 정도는 달라집니다 연질숫돌일수록 숫돌즙이 발생량이 많고 경질일수록 적습니다 칼은 연질이 포함된 접새칼의 경우 돌즙 발생량이 많고 단일강제 그리고 단단할수록 돌즙 발생량이 적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사포로 돌즙 만들기 입니다 사포 조각을 조그맣게 미리 잘라놓고 사용하는 방법이구요 이 사포 조각을 사용해서 숫돌 표면을 문질러 돌즙을 발생시켜 연마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고입도 숫돌은 사포 입자가 탈락되면서 원치 않은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구요 2000입도 이하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사포 입도를 고입도 숫돌 입도와 맞춰서 사용하실 유인인들께서는 이 방법으로 숫돌즙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학생이 적립되는 개정입니다 학생이 적립되는 개정입니다 건지 적립되는 개정입니다 선수의 여행은 부출받은 사포 입도를 고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숯돌로 돌즙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사실 돌즙 생성에서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구라석이라는 표면 정리용 숯돌이 판매되고 있고 이 숯돌로 돌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칼의 강제에 따라 연마하면서 검정색, 색대라는 게 숯돌 입자 사이 공간을 맞게 되고 이것을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작은 나구라석이 하게 되는데요. 사용방법은 이 작은 나구라 숯돌을 오염된 숯돌 표면을 문질러 입자를 탈락시켜주면 됩니다. 효과는 탈락된 입자가 연속적으로 연마되면서 숯돌 표면에 또 다른 새로운 입자를 다시 연속적으로 탈락시켜 본래 숯돌 본연의 성능과 빠른 연삭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필요한 숯돌즙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숯돌즙을 만들어내기 위한 나구라석을 사용하신다면 나구라석을 선택하신 숯돌보다 높은 입도를 사용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유는 불필요한 초반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요. 좀 더 높은 입도로 연마를 마무리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이렇게 인조 나구라석은 입도가 낮은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제 경우는 상황에 맞춰 자연석을 사용하는 것은 결합제가 포함되지 않아서 입자 탈락이 빠르고 많은 입자를 한 번에 다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깨진 인조 숯돌을 나구라석으로 사용하실 이유님이 있으시면 경질 숯돌보다는 기공이 큰 연질 숯돌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사용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돌즙 버리기입니다. 돌즙을 버리는 이유는 돌즙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 양을 조절하고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버리는 위치는 우수도 기준 우측 상단으로 올라갈 때나 좌측 하단으로 내려올 때 숯돌즙의 일부를 숯돌 밖으로 밀어내면서 연마하는 방법으로 돌즙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열defensecle어로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조석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연석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방법이 연마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석에서는 돌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연마 정도와 연마면 정리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짧은 스트로크입니다 이렇게 짧은 스트로크입니다 짧은 스트로크로 연마하면서 이동하게 되면 진행방향 뒤편으로 그리고 그리고 스트로크입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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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끌어오는 방법을 사용할 땐 숫돌즙이 다량으로 발생되기 어려운 숫돌이라면 이렇게 칼을 강제로 누르지 않고 아래쪽 첫 지점으로 돌즙과 함께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돌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숫돌이라면 칼을 첫 지점까지 그대로 숫돌과 닿지 않게 가져와서 다시 연마해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연속적으로 연마하실 때 숫돌즙을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연마하실 수 있으세요 칼 연마 가이드 영상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숫돌 위주 그리고 저렴한 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숫돌즙을 사용하는 방법은 숫돌과 칼 종류에 따라 그 정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숫돌에서 꼭 지금과 같은 숫돌즙 양으로 발생되고 연마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돌즙 사용법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편인 양날 파지법에서 만나요 양날 파지법은 이 손가락 모양으로 파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 이웃님들과 손가락 모양의 다른 점을 비교해 보시면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때 좀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